반도체 검사장비, 아드반 테스트 코리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반 테스트 코리아는 1954년 도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북아메리카의 29개의 계열사가 있으며 총 4936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는 반도체 및 부품 테스트 시스템,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서비스, 지원 및 기타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아드반 테스트는 자동 테스트 과정을 통해 안전하고 보안 및 편의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품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SOC 테스트 시스템과 메모리 테스트 시스템에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아드반 테스트는 5G 세대 시대의 도래를 통해 도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G 반도체 테스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5G 기술은 ADAS, 자율주행, IoT, 5G 반도체 테스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5G 기술은 ADSA, 자율주행, IoT, 스마트 디바이스 및 AI 같은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의 발전과 연계되어 있는데 해당 기술이 현재 미래의 먹거리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엔지니어의 채용을 육성하고 인적 자원을 보강하는가 하면 비즈니스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드반 테스트 코리아는 독특한 사안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분사와 충남 천안에 기반을 둔 한국 법인으로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문화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인 행동에 가치를 두며 진실성을 기업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결과를 창조하기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임직원 및 고객 및 파트너들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드반 테스트 코리아는 전자, 컴퓨터, 기계공학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계열이지만 영어와 일본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당연히 관련 분야 경력자들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전형 절차는 서주전역, 인성면접, 실무면접, 최종면접, 채용확정순으로 진행되며 직무와 포지션에 따라 안내되는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에 직무가 오픈되면 입사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방법입니다.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이력서 작성부터 면접준비 그리고 연봉협상을 통한 최종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식까지 합격식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